오늘 무료 게임 소식도 들고 왔는데요 그 전에 다들 한글날 잘 보내셨나요? 여기는 인제 9일이라 한국은 어제 9일이었죠? 다들 좋은 한글날 보내셨길 바라면서 일단 소개 들어갈게요 Welcome to Elk 발음을 못 하겠네요 발음 이슈 이거는 어드벤처 장르 게임이고요 레이딩은 19 플러스 성인 게임이네요 이거 일단 하나고요 디벨로퍼 개발자 분이시구나 Elk 맞죠? 엘크 엘릭? 엘크 두번째는 요거거든요 뻐꾸기남 시뮬레이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 새로운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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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워크하트 다운 다운 MP 이거 이거 별로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 어뷰즈를 당한다고? 와이프한테 어뷰즈를 당하면서 게임을 해야 아 좀 그런데요 뭐 어디 보자 리뷰 남겨 어? 94% 아까 저거 뭐였죠? 88% 어? 저거보다 높아요 94% 요런, 요런 게임인가봐요 요거는 시뮬레이션 요거는 어드벤처 장르 요 두개 스토브 스토어에서 요 두개 무료로 풀어주셨구요 그리고 한글날이라서 8일서부터 이미 하루 지났네요 8일날서부터 10일까지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요렇게 뭐가 있어요 요거 뭐지? 이거는 뭐 20% 할인권 요거는 요거죠 얘네들 언제까지니? 15일 15일 오케이 그리고 이건 그냥 응답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 같구요 네 그러면 되는 것 같구요 이건 또 뭐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참여 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지만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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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보이바이 가한복